아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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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터 투표 받을게요 여러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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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1번 어 이거 2 이거 2 이거 2번 오오 아 1번 2번 중에 한번 골라보시죠 노 필터 필터 없는거 이거 필터 없는거 기호 1번 노 필터 기호 2번 쿨 1번이랑 2번좀 골라줘 자 초기야 초기 2 2 2 1 1 노 필터 오케이 노 필터로 할게요 그럼 필터 없이 할게요 자기야 노 필터 오케이 알겠어 자기야 한번 원어스 님 원어스 건이님의 브이앱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여러분 뭐 하시나 어가 붙으려면 스태스 멤버를 해야되고 어 를 매우면 스태프만 하면 돼서 그거 저번주에 배웠어요 어? 영어 강습하시는데요 아 와 컨텐츠가 컨텐츠가 건이의 스터디윗미래요 와우 약간 공부를 드린 소통방송 이런건 줄 알았는데 진짜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되게 멋있다 네? 무슨 말씀을 수빈씨가 왜 저를 보고 가셔요?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단 하던 공부를 마저 해볼게요 저 이따 녹음이 있어서 그 전에 숙제를 얼른 끝내야 돼 그래서 Give us a flying kiss If you really love me 아 부하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플라잉키스 해달라고요 안 할 수 없게 하시네요 오늘 범규한테 전화했어? 해볼까요? 범규 데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? 뭐요 여러분들? 범규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내가 물어봐줄게 지금 아 맞다 내가 안녕하십니까 해도 뭐 하는데 대답을 못하는구나 내가 내가 해줄게 나 왜 대답 안해주지 이러고 있었어 내가 대신해줄게요 어 안녕 범규야 흠 별로야 여러분 범규가 별로라는데요 음ư이 맞아요 네 좋아요 암세ME 말도 예쁘게 해 오우 뭐야 이거 오우 나 이거 처음 봐요 오우 contrip 오우 좋아 greeng 오우 음색 필드ichte i'm a loser 헬륨 헬륨 해볼까요? 나 브이앱이 이런 거 했는 거 처음 알았네 코 누르면 뽀잉 소리 날 거 같아요 뽀잉? 여러분 한 시간 한 번 해놓고 지금 좀 많이 지났는데 그냥 가기 나중에 캡처 타이바라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약간 남친.. 남친.. 어 왔어? 진짜 진짜 갑니다 여러분 안녕 오피스 어택 오피스 어택에 대해서 또 얘기해야죠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리허설을 그 층에서도 하기도 했고 사실 그 리허설 할 때 저희는 그 층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딱 그 3호 공간인데 정말로 쾌적해서 놀랐습니다 그 후에 촬영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 우리 멋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되게 멋있게 찍었어요 나 나 나 나 나 나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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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하죠 아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아 무슨 소리지 계속 저 넘어있고 누군가가 보이는데 뭐라고 하세요? 뭘 봐요 뭘 말하라고 하세요? 뭘 봐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요 껴도 돼요? 지금 주황에?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?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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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스마일 스마일 뭐 하고 있었어? 하이브 인사이드 아니 하이브래 뭐였지? 무겁자? 무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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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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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네 그렇습니다 귀엽네요 파란색 이렇게 꼬꼬 왼쪽 눈 같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된대 입술 색깔 너무 예뻐? 입술 색깔 너무 예뻐? 포토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라면 같으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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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날개 할게요 날개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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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임마 너무 귀여운 느낌인데 어우 내 입으로 얘기할 게 좀 같다 그렇습니다 해서 셜린이의 vm을 여기에서 아 아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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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봅시다 오오 조용 아 자 거지 감사합니다.